호박약과 오리밀약과 스모게 1kg 개별 포장 선물세트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호박약과 오리밀약과 스모게 1kg 개별 포장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설탕 빼고 단호박으로 오리밀 호박약과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약과 우리밀 호박약과는 우리쌀, 우리밀, 단호박으로 만들어 인위적인 단맛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명품 전통약과입니다. 당진 해나루쌀 국내산 단호박 우리 땅에서 키운 우리밀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로 화학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담백하고 맛있는 전통 우리밀 호박약과 해나루 한과만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명품약과 해석인증 우리밀 호박약과 우리밀 호박약과 제품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호박약과 우리밀약과 스모기 1kg 개별 포장 선물세트 판매가격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호박약과 우리밀약과 스모기 1kg 개별 포장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